요즘 단풍 많이 들었어요. 그죠? 2차 과목 때는 땡땡이 좀 까면서 놀러도 다녀오시고 그래요. 1차 과목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내년에 가을에는 단풍경 그런 거 시험 끝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휴가를 못 가고 내내 이제 공부를 많이 할 거니까 자, 확인 학습 문제 보죠. 1번에 수요 곡선은 우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수요는 우 하향이죠. 왜 우 하향이냐라고 했을 때 가격과 양이 반비례니까 비싸면 안 사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 얘와 얘가 반비례 관계인 건 맞는데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두 번째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원인이 소득이 변해서 곡선이 이동했대요. 수요량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거죠. 소득이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얘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나와야죠. 곡선이 이동한 건 수요의 변화. 틀렸고 자, 3번에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변했는데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라고 나왔어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변해야만 수요량이 변하죠. 얘는 다른 재화니까 얘는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곡선상의 점이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도 틀렸고 자, 4번에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라면 A가격이 올랐는데 B재화를 샀대요. 그러면 A와 B는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A가격이 오르면 A를 안 산다죠. A 비싸니까 A 안 산다. 자, A 안 살 때 B를 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안 살 때 샀으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 B재화의 대체관계, 대체제관계다, 대체관계다. 얘는 맞는 질문이고 자, 5번에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 곡선은? 이라고 나왔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 일단 얘가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가격이 변해서 변해진 거죠.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얘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이 보완재를 사는 거죠. 해당 재화를 A라고 한다면 얘는 만약에 B라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B를 산다. 그런데 이제 A는 보완재 관계니까 살 때 사고 안 살 때 안 사는 거죠. A 산다, 안 산다? 산다. A 산다. 그러면 A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는 틀린 질문이네요. 6번에 보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예상되면 이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상승하리라고 예상하면 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 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예상이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산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니까 산다죠. 그럼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으니까 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6번은 맞고. 7번에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고 맞아요.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완전 비탄력이면 좌우 안 변하니까 양이 일정하고 수평선이면 가격은 일정하다. 맞네요. 그래서 7번도 오른 지문이고 8번에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이죠. 수직선이면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양의 변화율이 0이다. 그럼 탄력성 얼마다? 0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무한대가 아니라 0이다. 8번은 틀렸고.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이면 비 내리니까 세워져 있고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져 있다. 그럼 경사가 완만하고 기울기의 크기가 경사도죠. 경사도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누워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누워져 있으면 얘가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경사도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럼 기울기 크기도 작다. 경사도가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해요.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10번에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 공급의 감소도 일어났고 수요의 감소도 일어났는데 얘가 크대요. 그럼 작게 변한 건 무시하고 크게 변한 거니까 감소니까 양은 감소. 공급이 감소해서 이제 귀해지는 거죠. 물량이 희소해지니까 가격은 상승. 맞네요. 10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11번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 내린다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 그럼 뭐가 일정? 양이 일정하죠. 양은 감소가 아니라 양은 일정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다른 거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라면 다른 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완전 비탄력이면 양은 일정하다고 나와야 되고 그럼 양은 정해지는 거고 나머지 가격은 어떻게 변할 거냐가 수요의 감소에 의해서 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아라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린 거예요. 틀렸고 자 이건 그래프를 한번 완전 나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완전 나올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수요 곡선이 감소하니까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1번이 2번으로 될 거니까 가격은 하라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자 12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딱 눈치채야 돼요.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겠지. 자 그러면 양이 증가하고 양이 감소했으니까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양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 맞고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그래서 12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13번에 보죠. 탄력성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탄력성을 좀 더 배울 거예요.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말고도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런 게 있는데 이 교차 탄력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70, 80명이에요. 교차는 두 개 나오니까 뭔가 어렵대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찌됐거나 다음 시간에 잘 배울 거고 탄력성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많이 좀 낼 거고 보니까 단위 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격이 5% 변할 때 양은 얼마 변해야 돼요? 5% 변해야 돼요. 5% 변할 때 이게 단위 탄력적이고 실제 양이 적게 변했죠. 5% 변할 때 4% 변했으니까 양이 적게 변하면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얘를 맞다라고 했을 때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했으니까 얘는 단위가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13번도 틀렸어요. 다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 걸 맞다고 체크하지 마시고 모르면 집에 가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지금 잘 해놔야 나중에 내가 더 고생할 걸 줄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우 뭐 되겠지 나중에 또 배우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많이 넘어갈수록 나중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잘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항상 그래요.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나는 잘 모른데 옆 사람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다 못해요. 다 못해. 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잘해 보이는 것뿐인 건 상대적인 거지 사실 다 어려워하고 다 못하는 게 당연해요. 집에 가서 내가 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다 알고 가긴 좀 어렵지만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많이 가르쳐주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내 걸로 만들면 만들수록 나중에 학계론 공부가 쉬워질 거니까 집에 가서 학계론과 민법 시간은 복습을 한두 시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문 13개 완벽히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